소환사의 협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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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바로 쭉 히힛 죽어라!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'm not looking. This is the game for a first time. not the Captioning by the Bastion forums or any other? ㄷㄷ 굳이 이번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중독이 타이밍에 무너지지 않는다. 그리고 이렇게 킬을때 쥐어놓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히힛 피곤 하겠다고 하네요 다시 넘어갈 수 없나요 ㅋㅋ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전장의 화신 전사를 추려 전장의 화신 전장의 화신 발전 전장의 화신 전장의 화신 ㄷㄷ ㅋㅋ 3-5%를 1-2-3-2-3-1 다른 원금이 빠져버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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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